신형 코란도 C300의 신뢰 티저를 공개했다. 이번 신형 코란도는 지난 2011년 혀맹 코란도 C 출시 이후 8년 만에 이뤄지는 풀체인지 모델로 외관은 물론 실내 공간도 완전히 새롭다. 먼저 10.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눈에 띈다. G4 렉스턴에도 사용되지 않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신형 코란도에 최초로 달리게 된다. 센터페시아에는 9인치 AVN 모니터가 자리한다? 대화문의 AVN 스크린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연계해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며 HD급 고화질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. 이번에 공개한 티저 이미지와 포착된 실내 스파이샷을 비교해봤다. 중앙 모니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송풍부가 나란히 자리하고 아래에는 두 개의 조작 다이얼이 위치했다. 변속 레버의 형상을 비롯해 컵홀더의 배열까지 살펴보면 공개된 티저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. 다양한 컬러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인피니티 인피니티 모드램프도 이번 신형 코란도에 최초로 탑재되며 컬러는 총 34가지가 제공된다. 차세대 코란도는 오는 3월 최초로 공개된다. 세계부터 azt